This darkness is the light 저를 보내주십시오 왜 반대하시는지 그 연휴를 알고 싶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대왕 반드시 죽이 공존하라 그 자지입니까? 전 괜찮습니다 네가 은메히 귀비를 불러내라고 죽는 것이다 난 사기하겠습니다 대선서가 제가 죽였습니다 귀비를 받으실 뻔이 아닙니다 사군님께서 다치는 걸 저도 맞춰했습니다 귀비를 이 나라의 정세 방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복료를 귀비로 만들어준 이 나라와 황제 매야만을 생각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엎르 hein 대승삼께서 끝내 전살하셨습니다.